수진아.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. 그만 만나자고. 못 알아들었어? 그만 만나자고. 응? 갑자기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고? 수진아. 나 너가 싫어. 정말. 진짜 너무너무 싫어 이제. 왜 그러냐고? 수진아. 그래 솔직히 그동안은 네 얼굴 좀 이뻐서 만났어 사실. 그래. 얼굴 이뻐서. 근데. 근데 이제 그 얼굴도 3년이 지나니까 너무 질린다. 수진아. 나도 좀 사람이고. 어떻게 한 여자만 보고 사냐. 어? 수진아. 나도 좀 다른 여자도 만나보자. 어? 너라는 여자. 뭐 얼굴만 좀 이뻤지? 뭐 대가리가 좀 멍청해. 그리고 좀 너무 뚱뚱해 너. 사람이 여자가 뭐 100kg가 넘는 게 말이 되냐? 내가 그렇게 그렇게 다이어트 내가 하라고 해도 안하고. 맨날 뭐 빵이나 먹고 뭐 떡국이나 먹고 맨날 뭐 뭐야 치킨이나 사먹고 뭐 관리도 안하고 뭐 살만 뒤룩 뒤룩 쪄가지고. 난 그런 게 너무 싫어. 너무 싫으니까 이쯤에서 그만한 게 낫겠어. 음. 그리고 나 사실 너 만나면서 바람도 폈다. 좋더라. 바람 피니까. 어. 사실 너 만나면서 어. 한 4명을 좀 같이 만났어. 그러니까 너 앞에서 한 5명을 같이 만났다. 어. 양다리도 아니고 뭐 3다리 4다리 뭐. 하여튼. 응. 너무 재밌다. 너무 좋았다 진짜. 어. 어. 수진아. 뭐? 나쁜 새끼라고? 그래. 나쁜 새끼 맞아. 어. 근데 뭐 내 마음이 그렇게 한다는데 어떡해. 어? 나 나쁜 남자 맞아. 그러니까. 이제 그냥 내 앞에서 가라. 어? 너 싫어. 응. 더 이상 너 만나기가 싫어. 그렇게 너같이 응? 살만 뒤룩 뒤룩 쪄가지고 먹는 거나 축내고 빵이나 먹고 뭐 뭐. 응? 그런 여자 싫다. 얼굴만 이쁘면 뭐하냐. 몸매가 좀 꽝인데. 어? 사실 그리고 우리 집안도 반대해. 그리고 난 지금 결혼할 생각 없고. 이 여자. 저 여자 좀 만나보자. 어? 수진아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너는 가라. 어? 넌 내 앞에서 그냥 먼지 같은 존재였어. 가라. 가. 호이호이호이. 그니까. 감사합니다.